광주, 광역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특별한 지역이 선거에 관해서는 광주, 광역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입니다. 세 지역은 항상 선거에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통계 분석을 해보게 되면 다른 모습이 나오죠. 예를 들면 전국의 서울, 부산, 경기가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특표 득표율 빼기 당일특표 득표율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오면 광주는 몇 군데 정도는 마이너스값이 나오는 그게 눈에 확연하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광주, 광역시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하지 않더라도 100%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되죠. 왜 조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일단 짜여져 있고 조작하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심파리 이런 땅콩으로 그냥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국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선거는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서 던진 표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으로 돌려가 이런 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표는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례대표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계획당의 전부 표를 다 만드는 겁니다. 표를. 그리고 그 표를 조작하는 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돈이.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서울을 조작하는 데 광주를 조작을 추구하는 데 위험하지 않습니다. 서울을 조작하는 데 전라남도를 하나 더 추구한 데가 여러분들 돈이 들지 않습니다. 위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마다 다 뭡니까 조작을 전국을 다 조작하는 겁니다. 광주광역시 사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좀 놀라실 겁니다. 왜 아니 조작 안 해도 저렇게 몇 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여러분들 뭐 윤 대통령이 5.18 행사에 가서 고함을 치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이만큼 줍니다. 한 1천 표 2천 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절대 그 사람들은 표를 안 주죠. 선거비용 보존목적은 광주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조작을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조작하는 것은 선거보존비용을 받기 위함인데 광주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주는 뭐 여러분들 전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시죠. 광주광역시 광상국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딱 그려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인데 어마어마하죠. 22대 총선 광주광상국합입니다. 이 박균택 후보가 한 군데 빼고 전부가 다 플러스값이 나왔습니다. 표를 가장 많이 빼앗긴 데는 국민의힘 김정현 후보네. 벌써 이런들 좌우대칭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조작을 많이는 안 했지만 조작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희한한 것은 여기에서 대부분 전국의 모든 지역의 국외 부재자 투표를 심하게 조작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호남권은 국외 부재자 투표 조작이 많이 안 이루어집니다. 희한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전국의 국외 부재자 투표는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 국민의힘 마이너스 30% 더블박 플러스 30%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호남권만 여러분 들어가게 되면 국외 부재자 투표가 거의 이렇게 조작을 안 한 겁니다. 희한하죠. 조작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분석해놓은 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7905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사전투표에 5사람이 올 때마다 더블당 후보에게 한 표씩 위조 투표지를 대해주는 방식을 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5959표 관외의 1947표 조작값은 6입니다. 5 플러스 1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광주 광주시 광산갑의 3만 9천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걸 4만 7천표를 만든 거죠.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조작 안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박균태 후보가 5만 9천표로 승리한 선거인 겁니다. 5만 9천표로 승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더블당을 찍을 테니까 조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제가 조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는 광주에서는 조작하지 마세요. 조작 안 해도 5만 9천표 차이로 읽기 때문에 말라고 조작합니까? 그거 여러분들 7900표 500표 더해 가지고 굳이 5만 9천표로 승리하나 금배짓하나 6만 7천 784표 차이로 금배짓하나 그게 그건데 왜 조작을 하냐 이야기 왜 조작을 해가면 뭡니까 공병호가 이런 제야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듣냐 이야기죠. 광주 광역시에 조작을 한 사람 다음 조작하지 마세요. 아니 5만 9천표로 광주 광역시 시민들이 박윤택 더블당 후반께 그냥 몰표를 줬는데 말라고 조작하냐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조작하지 않더라도 이기는데 당일 투표에서 79%를 받은 사람한테 왜 또 사전투표에 조작을 해 가지고 78% 받은 것을 82% 올려주냐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요지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광주 광역시 갑에서 사전투표에 79%를 받았다 이야기예요. 국힘당 후보가 8%를 받았는데 그 8%를 받은까지 여러분들 훔치 갈 필요가 없지 않냐 이야기죠. 인간들아 여기 허성구님 프로그램 돌리니까 빼기가 복잡했나 봅니다. 그건 맞는 모양입니다. 돈도 안 들고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여러분들 바꾸기가 복잡하니까 세종시 갑인가 의린가 하는 데는 중간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부동산 문제로 물러나시고 나니까 무슨 새로운 미래인가 하는 사람한테 프로그램이 표를 쭉 더하도록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78%를 받은 게 아니고 80% 차라리 빈대암 게 여러분들 간을 빼먹으라는 이야기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조작을 딱 하고 나니까 이게 왼쪽이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오른쪽이 조작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에 선관위가 대준표를 다 뺐으니까 이게 자연수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한 거 조작 고친 거 이름 내친김에 광산을도 한 번 보시죠. 광산을이 이런 조작됐느냐를 보시려면 이렇게 간단하게 차이값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보시게 되면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이 왼쪽이 조작한 겁니다. 오른쪽은 조작 고친 거 이게 보시게 되면 조작을 했구나 조작을 좀 작게 했네 이렇게 이게 광주광산갑이네요 잘못됐네 광산을 광산갑 광주광산갑 그래프 이낙연 후보가 표를 많이 뺏긴 것처럼 보이네요 이게 이런 조작한 상태입니다. 왼쪽이 오른쪽이 위조트표결자 제거한 조작이 수정된 상태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죠 그냥 이 사람들이 조작했구나 검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 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된 것이 드러났는데 이거를 뭐 4년 이상 뭉개고 윤 대통령 지하에서 4번 선거를 다 도둑질 당했으니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인 겁니까 선관위 데이터 왼쪽을 분석하게 되면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만 841표를 집어넣냐 이낙연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좀 과감하게 조작을 한 것 같네요 관내 사전투표에서 위조 투표율 7606표 집어넣고 관외 투표에서 3235표를 집어넣냐 사전투표에 직접 오신 분은 5만4천명이고 선관위가 뭐죠 발표한 것은 6만5천이네 조작한 방법은 사전투표에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집어넣고 민형별 후보가 7만7천951표로 2등 후보 이거는 뭐 안태우 후보니까 2등은 국민의힘 후보를 비해가지고 7만7천표 차이로 이겼는데 만표를 대가지고 8만8천표 차이로 이긴 걸로 만들었네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 만표를 집어넣은 것은 이낙연 후보가 계셨기 때문에 집어넣은 것 같네요 보시게 되면 뭐 압도적인 당일 투표에서 민형별 73% 이낙연 15%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이낙연 후보가 나와도 관내 선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계속했을 것이고 73%를 받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광주광역시에서는 조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 안 해도 더블당 후보가 다 당선되는데 이렇게 이러분들 당일 투표의 73%를 민형별 더블당 후보가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또 조작을 해가 이러분들 사전투표율을 73%에서 77%로 올려준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인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선진국이 된다 보시게 되면 광주광역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광주광역시의 96개의 은면동에서 2개의 은면동 제가 전부가 더블당이 관내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보다 높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관내라고 보시죠 관내 관내 그러나 조작 정도는 작게 했네요 사전투표율 차익값이 3.95%니까 그래도 이게 뭡니까 더블당의 여러분들 차익값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2개 빼고 전부가 다 불러서죠 그래서 서울보다 좀 적게 했습니다 서울보다 적게 할 수밖에 없었겠죠 압도적인 표가 나왔으니까 보시게 되면 서울은 더블당 후보의 차익값이 플러스 13.16%인데 광주는 3.95%가 됐네요 전국에 다 여러분 다 조작을 해가지고 22대 국회가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처음으로 광주광역시의 4월 10일 총선 광산국각어를 오늘 살펴봤습니다